귀엽게 나오는데 호박 펭수가 그걸로 저기 할로윈 보자 지금 벌써 20도에요? 오늘이요? 네 오늘 좀 나 낮은 덥고 25도라인데? 와 이래서 막 사람들이 걷고 다니고 그랬구나 반팔 입고 아 진짜 원형 잘 잡으신다 근데 약간 저녁에 나가면 저는 반팔 입고 나가는 사람들 태드 입고 있어 응 밤엔 추워요 10도 일대? 밤에는 추워서 밤에는 너무 쌀쌀 요즘에 감기 환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마스크 안 써서 그래 병원 떼돈 벌던데 저 보니까 마스크를 맨날 써야죠 마스크를 좀 써라 하지마 그니까요 전 회사에서도 마스크 맨날 쓰고 있는데 아니 나도 못 믿겠어 그래서요 저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되거든요 며칠 날가세요 저도 조심하셔야 돼 전 수업해야 되니까 헤드가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되요 며칠 날가세요 초에 가세요 초에 가세요